루카 잘 잤어? 바람이 엄청 불어 한번 가볼까? 바람이 엄청 불어 괜찮을까? 루카? 가보자 한번 가보자 루카 날씨가 엄청 추운데 괜찮을까? 오늘 영환데? 영하 1도래 영도래 갔다와보자 우와 루카 영하 1도인데 잘 날 수 있을까요? 어 바람도 꽤 불고 날씨가 꽤 추워졌어 아이고 괜찮았어? 루카 바람이 엄청 세요 오늘 와 바람도 세고 장난 아니다 루카 그치? 바람이 엄청 불어 조심해야 돼 루카 왜 또 신났어 또 어 왜 또 신났어 하하하하 아휴 햇볕은 좋다 그래도 루카 그치? 아야야야야야 어떻게 해 루카? 오늘 아침에는 날씨가 영화로 떨어졌대요 근데 루카는 한국에 살아서 한국 날씨 겨울에서 많이 날아서 잘 날아요 추워하지도 않아 한국의 겨울 텃세가 됐어 눈 오는 날도 날고 영화에도 나르고 우리 루카는 잘 날아요 그래서 그리고 보면 이 털이 엄청 따뜻해 거의 구스다운 입은 것처럼 되게 따뜻해서 오랫동안 혹시나 밖에 있으면 추운데 잠깐 나는 건 추워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겨울에도 루카는 산책을 많이 해요 계속 오우 야야야 우리 털 오우 아 갔다와 한번 봐봐 봐봐 영화의 날씨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잘 나는 우리 루카 저쪽에 있다 와 바람이 불어서 하긴 뭐 바람은 계산하는게 아니라 극복하는 거니까 루카 바람 엄청 잘 타요 우와 날개 색깔 엄청 루카 이 정도 바람은 뭐 거뜬하지 잘 갔다 왔어 비둘기 친구들 만나고 왔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아 아빠가 생각해보니까 자세를 안 줬구나 그래서 화가 났구나 아 아유 미안 미안 이거 먹어 잘했어 루카 얼치 잘했어 하여튼 추워도 잘 나는 우리 루카 오늘 이렇게 보여드렸어요 루카 아빠 갔다와서 또 내일 날자 출근해야겠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헐 ㅋㅋㅋㅋ ㅋ 감사합니다.